하나정권에서 나온 4월달 3월달 데이터가 나왔죠. 박재경 애널리스트 셀트리온 목표가 22만원 내신 하나금융투자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숫자를 좋은걸 주셨습니다. 내일 나올건데 지금 우리 렘버스님이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오리지널이 인플렉시마비죠. 인플렉트라. 지금 점유율이 29.6%. MOM 기준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29.6% YOY 기준으로는 3.1% 29.6% 30% 전후해서 계속 있는것 같구요. 트룩시마가 좀 단가가 세죠. 트룩시마가 29.5% MOM 기준 0.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분기 내에는 30% 넘지 않을까. 아주 좋죠. 허주마. 허주마는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인정해줘야. 인정할건 인정해줘야. 허주마. 일본에서는 대신에 오리지널 점유율을 올라섰습니다. 허주마가. 일본에서는. 일본도 1억이 넘는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미국이 3억 7, 8천? 4억이 좀 안되죠. 그죠. 인구가. 물론 뭐 불법위민자까지 합치고 하면은 저쪽 남미계통 그죠. 4억 좀 살려나. 하여튼 지금 여기에 지금 북미시장이 왜냐하면 의약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내년 올해 하반기 연말에 생일을 한 램시마이스 씨. 그리고 또 4월달 이번 달이죠. 백의자이마.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올해 유플라이마에 지금 승인 난거. 승인 난거와 승인 예정인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박재경 애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종목이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완료. 그리고 승인 예정인 게 하나 둘 셋 넷 개입니다. 예정인 게. 열한 개 제품이 22조 시장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미국에서만 한 22조 원화로. 그 중에서 한 세 네 개 제품이 PBM사에 등재가 돼서 점유율, 오리지널, 점유율을 빼서 올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우리는 이제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구산염을 제거한 시타레타 프리 똑같아요. 셀트리온도 승인 예정이지만 똑같이 예스고. 라텍스 프리 얘도 예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늘 크기, 바늘 크기도 29GSYR, 29G펜, 시린지 타입과 펜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바늘 크기는. 대동 소유합니다. 그리고 interchangeability,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임상사상을 2022년 8월에 시작을 했고 셀트리온 임상 3상을 2022년 7월 29일 INDE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개에서 4개의 사가 PBM사에 등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약품을 공급하는 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캡파가 되느냐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드리마라는 이름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금 FDA에 이미 승인을 맡았는데 이 친구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CMO 전문 기업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도 이거 3, 4개에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캡셔마크가 드는 거지. 한 국가, 국가별로 제한을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셀트리온이 또 여기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PBM사 또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의약품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는 큰 매출 성장이 없겠죠. 하지만 직판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세팅이 되고 내년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있어. 왜 우리 영화 블록버스터를 제작을 하고 이제 기대는 잔뜩 받았는데 그 영화가 그 기대보다 더 뻥 터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시사회 했는데 이거 소문단 잔치에 볼 거 없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소문단 잔치에 더 볼 게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셀트리온이 크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